오늘도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이 MECQ, 우리 막탄시티와 만다우에시티, 세부시티 지역사회 격리가 강화된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시티에 세부맘의 풍명을 받고 나갈 일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과연 막탄시티에서 세부시티까지 넘어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검문을 좀 하는지 강화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오늘 또 혼자 나왔습니다. 지금 만다우에시티로 들어왔는데요. 검문은 없습니다. 지역간에 이동하는 거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오늘이 첫날인데 세부시티 쪽으로 넘어가 봐야 알겠지만 최선적으로 막탄해서 만다우에 넘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만다우에시티에서 세부시티 마볼로 스트릿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쪽 여기가 검문소였잖아요. 지금도 조그맣게 검문소가 돼있긴 돼있는데 크게 검사는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통과가 됩니다. 저 앞쪽에도 예전에 검문소가. 지금도 검문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세부시티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찰은 있네요. 체크포인트라 그래서 검문소 비슷하게 해놓긴 해놨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검문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예전에 여기에 콜센터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젊음이라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되면 이쪽에서 많이 식사들도 하고 사람 이동인구가 많던 곳이었는데 지금 1시가 좀 넘었어요. 1시 반? 1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에 삼겹살라마시라고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벌써 의자도 다 올라가 있고 거의 다 문을 지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은 여기는 가게가 빠졌나보네요. 커피숍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벌로 초입이에요. 여기야 초입 마벌로 스트릿에 있는 더워킹 아 예전에 여기에서 햄버거 좀 몇 번 많이 사먹었었어요. 이쪽은 또 지금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잠시 영상에 감아보겠습니다. 세부 시티 쪽에 있었던 한국 분이 운영하셨던 스크린 골프장이었어요. 초창기에 여기에 와서 한번 쳐봤던 기억이 나네요. 뭐 문은 오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 오픈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운동 좀 안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에 어떻게 보면 먹자촌이었죠. 여기가 보면 앞에 보면 저렇게 로카 식당도 있고 먹자촌이었는데 여기도 사람들이 참 주말에 많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통통 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어 여기 한국 분식집 같은 데인데요. 떡볶이, 라면, 명동 세부 푸트럭. 아 푸트럭식으로 이렇게 한국 분이 운영을 하시나? 여기는 제가 못 봤던 곳인데 여기도 좀 그리워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에 잠시 담아봤습니다. 이 길이 세부시티 쪽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국 교민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쪽에 또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있어서 여기가 한국 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셨던 거리에요. 삼겹살, 오 여기에 식당이 큰 게 하나 생겼네요. 여기가 클럽이었어요, 클럽.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특히 여기가 아주 밤에 불야성을 잃고 그런 곳 중에 하나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진짜로 가끔 스트레스 받고 뭐 좀 시끄러운 음악 좀 듣고 싶어 할 때 클럽을 한 번씩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 들으러 한 번씩 안 가나요? 다른 목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에 한국 슈퍼가 있죠. 아시마트라고. 저기 보일 겁니다. 아시마트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아 물 사는 줄 알고 창문 여니까. 요렇게 해서 마볼로 스트릿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MECQ가 되기 전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더 죽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손님이 꽤 있었는데 MSQ가 되고 나서는 지금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아이알라를 온 김에 아 이게 세부맘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세부맘한테는 얘기를 해놓게 편집하지 말라고 이거는 총각군들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전에 왔을 때 이 아이알라에 미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알라 백화점 안에 미인들이 전부 다 많은 게 아니고 미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스팟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고기를 제가 총각군들을 위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층 그라운드 플로어예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아 지금은 뭐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가 여기요 여기 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카페 였는데 여기가 미인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커피 많이 마셔요 이제 안에서 뭘 못먹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나중에 이제 다 풀리게 되면 아마 여기도 또 다 모일 거예요 여기가 미인들이 모이는 핫 스팟이라는 거 기억해두셨다고 우리 총각님들 아이알라로 쳐서 좋은 만남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에 좀 이쁜 사람들이 많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아이알라 여기 스타벅스에는 의외로 이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스타벅스에는 약간 외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필리핀 사람들도 이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냥 차만 마시러 오세요 여기 스타벅스는 여기 보스 커피 여기도 좀 많아요 스타벅스보다 저 보스 커피 쪽이 오히려 미인들이 조금 많다는 거 우리 총각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맘이 더니 나시피 살아보 1,2층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어디지? 근데 또 나오는데 뭐 면이어야 된다 뭐여야 된다 면 아니면 사지마라 막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아 그냥 까이 거 그냥 대충 그냥 봐서 이쁘고 편해 보이면 사는 거지 아 저긴가 보다 아동봉 다시 어 키 크다 어 몸 좋죠 필리핀 사람 치고 이렇게 키 큰 사람 많지가 않은데 어 여기는 인물 보고 뽑나보다 갑자기 오징어 되는 느낌? 키즈는 이렇게 다 한 것 같은데 아 이래서 이렇게 쇼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깐요 이게 아 모르겠어요 이게 면은 아닌 거 같아요 면을 사라 그래서 봤는데 폴리에스터를 갖고 면이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또 괜히 잘못 사면 혼나니깐 제가 번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아 오늘 쇼핑 끝 못 사왔어 안 사 괜히 또 잘못 사면은 혼나요 오늘 막탄에서 아이알라 까지 세부 시티 까지 만다웨 시티도 거치고 그러니까 다니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세부에서 세부대디였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